추운 겨울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.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건강원 앞에 라면 상자가 가득합니다. 한국인간과학연구소와 장애인인성교육진흥원, 산산마을건강원이 지난 1월 25일 추운 겨울 장애인과 지역 어르신을 위해 먹거리를 나누며 온정을 전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